광주 광산구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24일 첨단이동 상가 밀집 지역 업주로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로 인한 경관 침해와 주민 통행 불편, 학생 안전 위협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자진 정비를 비롯한 쾌적한 거리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습니다. 이낙 캠페인에는 첨단이동 통쟁단과 주민 등 민관 합동으로 60여 명의 캠페인에 참여했고 광산구는 지난 1월부터 주민 참여 수거 보상제 확대와 365 현장 정비반을 운영하면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